트로트 퀸 김다현, 추석 명절의 충격적인 비밀 공개 10월 신곡으로 돌아오는 진짜 이유는? 트로트는 한국 대중음악의 뿌리 깊은 장르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이 장르는 현대적인 변화를 맞이하며 새롭게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트로트 퀸 김다현이 있습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트로트를 단순히 소화하는 것을 넘어 이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김다현은 그간의 활동과는 다른 새로운 소식을 전하며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김다현의 추석 메시지와 10월 신곡 발표 소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다현,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 김다현은 트로트 장르에서 독특한 존재감을 발휘하며 자신의 길을 걸어온 아티스트입니다. 그녀의 음악과 무대는 언제나 신선하고 파격적이면서도 트로트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전 세대 팬들로부터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하나의 상징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대를 자신의 세계로 만들어가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다현의 음악에는 그녀만의 진정성과 감정이 담겨 있어 팬들은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이야기를 함께 느끼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녀의 음악적 여정이 단순한 직업적 활동을 넘어서 팬들과의 소통 수단이자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추석 명절의 특별한 소식 이번 추석, 김다현은 평범한 명절 인사를 넘어서 팬들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로 10월에 발표될 신곡 럭키 팡팡에 대한 예고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인사말을 넘어 팬들에게 폭풍 감동의 순간을 선사하며 신곡 발표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고조시켰습니다. 김다현의 추석 인사메시지는 전통적인 한국의 인사말인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문구를 담으면서도 그녀만의 감성과 진심을 전달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인사말을 넘어서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을 상징하며 그녀가 팬들과의 소통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신곡 럭키 팡팡의 발표와 그 의미 김다현의 신곡 럭키 팡팡 발표 소식은 많은 팬들에게 충격적이고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팬들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발표였기에 이는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다현은 이번 신곡을 통해 더 멋지고 성숙한 모습을 선보이기 위해 열심히 연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언급은 단순히 신곡 발표에 그치지 않고 팬들에게 그녀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를 알리며 이번 곡을 통해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신곡 럭키 팡팡은 김다현의 밝고 경쾌한 매력을 한껏 담아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로트라는 전통적인 장르의 김다현만의 색깔을 더해 대중의 귀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김다현은 트로트라는 장르의 전통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이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음악적 시도와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김다현의 음악적 도전과 성장 김다현은 과거의 활동을 돌아보면 항상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전통적인 트로트의 틀 안에서 멈추지 않고 이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럭키 팡팡 신곡 발표 역시 그녀의 음악적 성장과 변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김다현은 이번 신곡 발표를 통해 2024년을 멋지게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번 신곡이 단순한 발표에 그치지 않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 있는 작업임을 강조하며 팬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팬들과의 소통과 유대감 김다현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입니다. 그녀는 SNS를 통해 팬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그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추석 메시지에서도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팬님들의 크고 넓은 사랑에 보답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러한 팬들과의 소통은 단순한 인삿말이나 팬서비스가 아니라 김다현이 진심으로 팬들을 생각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김다현은 팬들이 있기에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그녀의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팬들은 그녀가 앞으로 어떤 음악적 시도를 할지 기대에 차 있으며 김다현은 이번 신곡을 통해 또 한 번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을 보여줄 것입니다. 김다현의 음악적 철학과 미래 김다현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트로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도 성공한 몇 안 되는 아티스트 중 하나입니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히 어르신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젊은 층에게도 빌리는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의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과 장르를 뛰어넘는 도전 정신 덕분입니다. 김다현은 자신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추석 연휴 동안 가족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며 팬들에게 그녀가 얼마나 인간적이고 그들과의 교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소통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그녀의 음악적 여정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결론 김다현은 트로트와 현대, 대중음악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전통과 현대, 감동과 흥미를 동시에 잡아내며 팬들에게 끊임없는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곡 럭키 팡팡 발표는 그녀의 새로운 음악적 변신을 상징하며 팬들은 그녀의 음악적 여정에 더욱 뜨거운 응원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다현의 미래는 박스입니다. 그녀는 팬들과 함께 성장하며 대중음악계에서 자신만의 독보적인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입니다. 김다현의 음악적 여정은 단순히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항상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통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성장은 그녀를 단순한 트로트 가수에서 벗어나 대중음악계, 전체에서 중요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팬들은 김다현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하며 그녀의 음악적 여정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김다현은 트로트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으로 새로운 음악적 지평을 열어가고 있으며 그 여정은 앞으로도 많은 팬들과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